일본보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으며 많은 이들을 AV로 인도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쿠라 유아는 1988년생 만 34세이다 키 159cm의 혈액형 B형 F컵인 그녀는 12년 6월에 데뷔하여 총 6편의 단독 작품을 남긴 채 13년 2월에 은퇴했다 19살 때부터 술집 점장을 해올 정도로 그녀의 꿈은 술집을 차리는 것이었는데 창업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짝 벌기 위해서 배우에 데뷔했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유명해지는 바람에 자신이 일하는 가게 주인님께서 이거 혹시 너야? 라고 물어봤고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잘렸다고 한다? 그 데뷔작을 알아보자 사쿠라 유아를 대표하는 전설의 데뷔작 EDD202로 누군가 사쿠라 유아를 물어보면 EDD202 하나만 얘기하면 통할 정도로 시작이자 끝이라고 불리는 작품이다 1인칭 시점에서 데이트를 하는 컨셉으로 공원 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오락실에 갔다가 대관람차를 탄 뒤 같이 식사를 한다? 이렇게 친해진 그녀와 호텔로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적 재난사태가 일어난다면 꼭 챙겨야 하는 작품이다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던 이유는 실제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작품에 출연한 남자는 유명 남배우 치우니로 카메라가 사쿠야 유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그는 엄청난 미남으로 알려진다 그렇게 사쿠라 유아는 연예인 레전드 작품을 내는데 다음 작품은 1박 2일로 미소녀를 대여해주는 컨셉의 작품으로 스토리는 없지만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30분부터 보는 이들을 반하게 만든다 세 번째 작품은 나를 유혹하는 이웃집의 예쁜 누나 컨셉인데 언제 봐도 이 작품을 넘는 건 못 찾겠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사쿠라 유아 팬들에게 레전드 작품으로 불린다 네 번째 작품은 미소년 대여의 흥행 덕분인지 절대 미소녀 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컨셉으로 남은 한 방울까지 전부 쥐어짜주는데 자막과 함께 느긋하게 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쿠라 유아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인지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막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녀의 모든 작품에 한국어 자막이 달리면서 더 몰입할 수 있던 것이다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는 일본 위키피디아에도 안 나오고 한국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했고 한국에서만 이른바 전설의 품번이라고 불리는 EDD202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 비결에는 한국어 자막도 한몫한 것이다 은퇴 이후 츠나마요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코스프레 모델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여기서 놀라운 건 그녀의 이름인데 코스프레 모델을 친구의 소개로 하게 되었는데 그날 먹은 아침밥이 치킨마요였기 때문에 츠나마요로 정했다고 한다 만약 그녀가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었다면 노량진 컵밥이 되는 것과 같은 뜻이다 2018년 5월에 아프리카TV에 데뷔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TV의 수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19금을 걸지 않고 방송을 키자마자 술을 먹고 치마를 들쳐서 속옷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첫 방송부터 정지를 먹는다 방송은 일본어 통역을 두고 츠나마요의 말을 통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방송에 앞서 채널 매니저는 마요짱이라고 호칭이 달라 며 예전 AV 활동 언급은 예고 없이 강퇴한다 고 말했음에도 채팅창은 전설의 작품 EDD202로 도배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방송은 절반 이상 코스프레 컨텐츠를 진행했고 나머지 절반은 요리나 운동, 일상소통 방송을 했는데 5개월 뒤인 10월을 마지막 방송으로 매번 다른 주제로 영상을 찍는 게 어렵다며 아프리카 BJ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녀는 트위터로 극성 팬 때문에 트라우마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은퇴 이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마음대로 휴대폰 사진을 찍고 AV로 제발 돌아와달라는 부탁을 해서 6개월 동안 트라우마에 빠져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이게 가능할 만한 일이라는 걸 증명하듯 한국에서 전직 스토커 출신의 네티즌이 사쿠라 UIDD20에 나온 모든 장소를 성지술래에 다녀온 사건이 벌어진다 내용은 이렇다 대관람차 장면에서 정지 뒤로 오다이바 명소 후지 텔레비전이 보입니다 전직 스토커인 저에게 맥이 빠지는 난이도였습니다 대관람차에서 사진을 찍은 그 장소까지 모든 장소를 성지술래한다 벤치에 살포시 앉아봤습니다 다음은 농구 게임기입니다 대관람차 여럿이서 와서 타는데 혼자 차려니 뻘쭘하더군요 한 번쯤 보셨을 그레전드 의자까지 찾는다 이날 밤 그녀가 그날 보고 있었을 도쿄만을 바라보면서 와인을 마셨다면서 마무리 짓는다 한 한국인 팬이 사쿠라 UIDD20의 개인 SNS 계정에 다시 AV 배우 활동을 해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차단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혐한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시미켄의 한국 유튜브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오해를 풀었다 한편 이 정도로 자신의 과거를 지우길 원했던 그녀였기 때문에 다시 AV 방송으로 복귀 알려지는 완전히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AV와 비슷한 격인 돈을 받고 몸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방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2022년부터 옴니팬즈라는 개인 방송으로 모자이크 없는 수위를 보이며 사실상 복귀했다 모든 복귀 요청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그녀였기 때문에 사실상 복귀나 다름없는 갑작스런 행보가 조금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복귀를 축하하는 한편 사쿠야 유아 본인은 시작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작한 이유에 관한 진실은 알 수 없다 조금 전 알아본 내 작품에 이어서 츠나마요가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단독 작품까지 모두 알아보자 이 작품은 순종족이라는 컨셉으로 목걸이를 한 채 복종시키는 작품인데 사쿠라 유아를 포함해 3명이 나오는 것이 특징으로 남배우가 매우 부러워지는 작품이다 츠나마요는 맥주 소물리에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데 혼자 집에서는 맥주 3리터를 먹는다고 한다 아프리카 TV에서 개인 방송을 하던 때에 19금을 걸고 술을 자주 먹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미캔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도 긴장을 해서 술을 먹고 왔다고 했다 2주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올 정도로 자주 왔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많은 행사에 참여했다 2017년 7월 9일에 서울에서 테라 콘서트 2017년 10월 28일 아레나클럽에서 디제잉 행사 2018년 12월 19일 코엑스 VR 엑스포 2019년 7월 28일 츠나마요 팬미팅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더 이상 한국에 일적인 방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게 목표였다면 현재의 삶의 목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앞으로 가족을 이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 돈벌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AV 배우 때보다 지금이 몇 배는 더 벌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